인슐린 저항성은 불량 인슐린 때문이 아니고 몸에 군살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야육에 만들어야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저항이라는 것은 뭘 이렇게 힘을 쓰는데 그만큼 반응이 안 나타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인슐린의 작용, 기능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인슐린은 피 속에 있는 혈당, 다시 말하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주는, 밀어넣어주는,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면 혈당은 줄어들고 그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세포는 혈당, 포도당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피 속에 혈당은 높은데 세포 속으로 들어갔지 않으면 사람은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이 몸에서 분비되거나 아니면 인슐린 분비 잘 안 되는 사람은 인슐린 주사를 맞기도 하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안 내려가는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 것인데 이게 인슐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니까 뭔가에 저항하고 있다.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불량 인슐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뭔가 불양품 때문에 불양품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사람 몸은 웬만해서는 불양품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량 인슐린이 아닌 다른 걸로 보고 문제를 해결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슐린은 피 속에 있는 혈당을 세포 속에 밀어넣어 주는 것이라 했는데 이미 세포 속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인슐린이 밀어넣어 주고 싶어도 이미 꽉 차 있으니까 더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포도당은 세포 속에 들어가면 이게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세포 속에 지방이 이미 꽉 차 있으면 아무리 인슐린이 강하게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밀어넣어 줘도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넣어줘도 바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려고 하면 세포 속에 있는 지방을 비워야 됩니다. 지방을 많이 갖고 있는 세포가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그래서 지방세포를 좀 야위게 만들어야 됩니다. 몸에 군사를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군사를 빼면 인슐린에 굉장히 민감하게 혈당이 잘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혈당이 높아서 인슐린을 쓰는데 잘 안 되니까 인슐린 양을 점점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은 내려가는데 세포 속에 지방은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 군사는 더 많아지고 체중이 늘고 비만해집니다. 그러면 세포 속에 들어있던 지방이 다시 포도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려갔던 혈당이 인슐린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또 혈당이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불량 인슐린 때문이 아니고 몸에 군살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야위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야위게 정사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도 몸이 야위게 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현미, 채소, 과일입니다.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살 찌는 그런 음식이 있고요. 배불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가려서 먹어야 되겠죠. 음식의 아이스크림을 뺐 것입니다. 음식의 아이스크림을 뺐 것입니다. 음식의 아이스크림은 뺐 것입니다. 음식이 매우 약 1개월 이상의 아이들 사이트입니다. 음식의 아이스크림은 뺐 것입니다. 음식의 아이스크림은 여기에 일어난 일정하다고 해서